지금부터 코딩야학의 졸업자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졸업자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막히는 부분이나 또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조언이 필요할 때 도움을 드릴 거예요 또 진로에 대한 어떤 상담이 필요할 때도 역시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모인 멤버들이 우리 코딩야학의 졸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와주셔야 될 것이 있어서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코딩야학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졸업자들의 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졸업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을 질문하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검색 한번 해 보세요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검색 자체가 개발의 일부예요 꼭 검색을 먼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검색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이제 커뮤니티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죠 우리 코딩야학에서는 졸업자들이 여러분들에게 GitHub의 Issue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 GitHub의 Issue 기능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GitHub의 Issue를 이용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 드릴게요 우선 질문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New Issue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 저것이 질문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ew Issue를 누르면 이렇게 제목과 본문을 쓰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HTML 코딩을 하는데 링크가 안 걸린다 링크가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 있으면 저희 졸업자들이 어떤 기술에 대한 질문인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기 전에 그걸 파악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HTML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도움을 받고 싶은 기술을 앞에다가 적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최대한 자세히 하지만 장황하지 않게 이게 백일장 같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코딩을 했습니다만 링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ahref는 큰 따옴표 http w3c.org 그리고 큰 따옴표를 해야 되는데 실수로 작은 따옴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w3c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희한테 코드를 공유해 주시면 프리뷰를 했을 때 이렇게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코드는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일반적인 텍스트랑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github의 issue가 우리가 작성한 이 텍스트가 코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코드의 형식에 맞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물결무늬가 적혀있는 키보드 있죠 그 밑이나 위에를 보면 여러분 한 번도 써 본 적 없을 건데 grave accent라고 하는 작은 따옴표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걸 눌러보세요 그걸 세 번 누릅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서 이렇게 다시 세 번을 해주면 grave accent와 grave accent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을 github이 코드로 간주해서 코드에 맞게 표현해 줍니다 여기 preview 버튼을 눌러볼게요 미리 보기 버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는 좀 다르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조력자들이 코드를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 뒤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훨씬 더 세련되게 잘 나올 겁니다 HTML 여기 있는 이 내용은 HTML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github이 이 코드를 HTML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컬러풀하게 표현해 준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고 이 grave accent를 이용해서 코드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을 적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 보셨는지를 알려주시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window와 크롬에서 해봤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는 제목을 적으면 더 좋은데 그거는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거는 증상이라고 쓰고요 이 밑에는 실행환경 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preview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증상이랑 실행환경이 좀 보기가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증상 앞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여기에 있는 글자 크기를 눌러서 헤더를 누르면 앞에 샵 하나가 붙거든요 풀입을 하면 훨씬 더 보기 좋게 나옵니다 실행환경 앞에도 샵을 붙이고 한 칸 띄우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질문할 때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면 아주 좋아요 시도해본 방법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시도해봤는지 또 어떤 검색을 해봤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조력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해본 것을 조력자들이 또 해보라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시도해본 방법을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스크린샷 같은 걸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화면을 한번 캡쳐를 해볼까요 이렇게 캡쳐를 제가 했다고 쳐봐요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코드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selecting them 이라고 되어있는 거 보이세요 attached files 즉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캡쳐한 내용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업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업로드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HTML의 이미지 태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뷰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저희에게 스크린샷을 보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보가 저희에게 많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질문을 작성하셨으면 Submit New Issue를 누르시면 이제 질문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Issues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방금 생성한 이슈가 보이고요 나중에 졸업자들이 이걸 보고서 이제 문제를 질문이나 답변 같은 것들을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Close Issue를 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한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펴본 이 GitHub의 Issue는 이 GitHub이라는 서비스가 워낙에 개발자 세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GitHub에 좀 더 친숙해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딩야학 3기는 8,000명이 현재 신청을 한 상태고요 졸업자는 12명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졸업자들이 이 나수의 학우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좀 제약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질문에 10분 이상의 시간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야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질문을 할 것인가를 궁리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꺼내죠 또 그 생각을 꺼내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있을 때는 조합된 적이 없었던 어떤 조합으로 인해서 이걸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경험 그거 저만 해본 거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을 건데요 저는 질문을 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저희 조력자들의 존재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 보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코딩예학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졸업자들이 지원하고 또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졸업자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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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